윤석열 골프 얘기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골프장, 군 골프장입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다 군인들일 텐데 제보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골프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 찍혔죠. 골프장 들어가는 게 노컷뉴스한테. 그랬더니 트럼프하고 만나서 케미를 마치기 위해서 골프 연습한다 그랬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죠. 8월부터 했었고요. 그럼 점쟁이가 이번에 트럼프가 돼. 골프 연습을 열심히 해. 그랬는 건가요? 장난. 매주마다 카트 몰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잔디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카트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윤석열은 그냥 몰고 들어간대요. 잔디 상하거든요. 잔디 가꾸기 위해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그냥 카트 몰고 간의입니다. 그래서 제보들이 막 잇따르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 반대하고 그래도 못 살겠다. 경제 때문에 윤석열이 저는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엉망이죠. 코스피가 하락했습니다. 세계의 증시 시장은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외에.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미 왕따 당한 지 꽤 됐습니다. 당연하죠. 김건희 주가 장난치니까. 그 주가 주식시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작전 세력들이 있으니까. 동해 석유 개발한다 또 오르고. 참부토건 우크라이나 간다 그러니까 왕창 오르고. 한국의 주식시장. 세계의 글로벌 시장은 오르고 있는데. 환율도 비상이죠. 1,400원대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거 참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요. 국내 물가도 뛰게 됩니다. 막을 생각은 안 해요. 도대체. 대책도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기재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저께가 그저께 나타나서 한국 경제 잘 되고 있다. 기가 막히다. 성과가 어떻다. 떠들어댔거든요. 자자찬. 김건희가 적어줬나요? 이렇게 하라고. 그 사람이 경제관료예요? 수출이 비상입니다. 수출은 또 마이너스 성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장은 더 떨어져서 성장률은 2.0%까지 기록할 전망입니다. 세수는 부족하죠. 부자감사해서 30조나 부족하다. 사회적 양극화와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 정부는 홍보하기에 급급합니다. 거짓말 정부가 돼가고 있습니다. 유성열 정부에 있는 관료들 기억하세요. 이번에 미국 대선에 민주당이 심판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실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일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결심한 1심 선건데요. 오늘은 누군지 아시죠? 김혜경 씨가. 김혜경 여사가 오늘 1심 선거입니다. 10만 4천 원. 10만 4천 원. 김건희는 23억. 23억뿐만이 아니죠. 그때 김건희 문제가 터졌을 때 대선 때요. 이 언론에서 검찰하고 짜고 김혜경 씨가 대단한 것처럼 김혜경 여사가 다 법화를 난도전한 것처럼 보도해왔고 굉장히 상황이 바뀐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결국 드디어 1심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한 달 동안 명태균이라는 사람 때문에 헷갈려야 합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입, 이 사람의 언론. 이것이 오직 모든 언론이 명태균, 명태균, 명태균입니다.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 한 게 뭐 김영선하고 어떻게 했는지, 김건희하고 어떻게 했는지, 윤석열하고 어떻게 했는지.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있어요. 윤석열이가 전화받고서 취임식 전화. 당에서 말을 안 들어, 김영선이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딱 기회 남아요. 이 본질은 뭡니까? 명태균의 본질. 김건희하고 밀당에서 국정농단을 하고 유린한 게 본질 아닙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거 검찰 수사하면 끝나요. 김건희 집에 가고 윤석열 내려오고 그러면 깨끗이 해결되는 건데.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언론을 이용해서, 매일 이용해서. 그걸 갖고서 김건희하고 딜을 했죠. 그러면서 대국민 사기 파티를 벌였던 인물입니다. 결국 김건희가 무슨 수로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는 명태균을 제압한 것 같습니다. 달라졌어요. 500만 원 줬다 그러는데, 그간 5억 주면 안 되나? 모르죠. 어떻게 줬는지. 어떻게 입마금했는지. 명태균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왔고요. 그리고 그 누굽니까? 명태균의 변호사라고 하는 김소영 변호사. 이준석한테서 한 번 밀어버립니다. 이준석과 김정인 탓이다. 뭐 짠 시나리오 같은데. 공천계의 여론조작 국가기물 누출, 또 국가산업을 사적으로 활용한 문제. 이준석, 김정인, 윤상현, 오세훈, 박안수, 윤핵관들. 다 같은 공범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사태는 윤석열 부부와 정권 담당자들이 벌인 검은 거래의 현장이다. 그렇게 제가 오늘 정의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명태균이라는 점쟁이하고 같이 함께 무엇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당입니까? 이 사람들이 야바이꾼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양아치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정당 보조금을 왜 가져갑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가 국민의힘의 정당 보조금으로 갈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박정희, 전두환 이 독재의 망령 속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어떻게든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발버둥치는 집단입니다. 2016년도에 촛불로 망하고 촛불로 없어졌어야 할 정당이 검찰총장 윤석열을 용병으로 끌어들여야 하고 살아났습니다. 목숨을 이어간 것이죠. 이 국민의힘의 전신은 박정희 때의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때의 민정당입니다. 군부 정권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유사 독재 정권 그리고 이제는 검찰 독재 정권으로 연명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 고려를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부패, 기득권, 카르텔 구성원들이 우글우글우글 그리는 게 이번에 명태균 사태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품잡던 김종인 아저씨, 할아버지, 이준석 이들이 다 얼마나 부정부패와 그 속에서 공천을 받고 공천을 거래하고 정당을 움직였고 언론을 이용해 먹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를 벌이고 국민을 사기쳤다는 것이 윤석열, 김건이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 보십시오. 이들은 이들을 정리하고 이번에 우리가 제2의 촛불항쟁에서 정치 현장에서 퇴출시켜야 나라가 편안해지고 윤석열 하나만 퇴출시킨다고 나라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나중에 탄핵되고 무너지게 되면 윤석열, 김건이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몰고 자기들 쏙 빠져나가면서 또 그 부패정당 기득권 칼르텔 정당 국민의힘을 생존시켜나갈 겁니다. 뭔 수를 쓰겠죠. 조중동하고 같이 자신들의 연명화로 될 것입니다. 내일 오늘 김혜경 여사의 김혜경 씨의 재판이 있고요.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공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공판을 앞두고서 한 여론조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가요? 지지정당별 착오 스트레이트 뉴스 거죠. 스트레이트. 이거. 민주당 지지자대 79.8% 국민의힘 지지자 내 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대권주자 적합도 46.9%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호는 17%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조원 CNI하고 매 2주마다 벌이는 2천명 샘플의 여론조사죠. 이재명 대표는 2주 전보다 1.9%가 상승했습니다. 과반에 근접하고 있죠. 한동호는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기 유력 대주자를 말도 안 되는 범죄 혐의로 10년 전에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 사람을 유죄를 때린다. 법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 법원이 아니죠. 카르텔의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혹시나 높아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기 우리나라를 책임질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 이재명을 유죄를 때린다. 그래서 선거에 못 나오게 한다.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다. 선거공판이 내일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더 결집합니다. 국민의 과반 가까이가 검찰의 부당한 기소 공소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은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전 지역 7개 권역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한동훈을 4배 이상 압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층 중도층도 중도층도 이재명에 대해서 49.1%의 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이재명 방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이 기소한 걸 모릅니까? 국민의 50%가 내일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왜 대한민국의 운명을 판사 한 명에게 맡겨야 되는지 더 안타깝습니다. 이 사법 시스템 사법 관행 사법 시스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분노를 우리 대중의 에너지로 바꿔야 됩니다. 분노를 역사의 함성으로 우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대학교 수출 시국 선언이 놀랍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현상이에요. 아주 어디서 봤을 때요? 윤석열 정부에서 봤을 때 한국외대 시작했죠. 한양대 인천대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가천대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경희대학교와 경희사이버대학교수 226명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다가 이 대자보도 붙였어요. 학생들이 다 보겠죠. 공주대학도 멀리 제주도에서 제주대학도 또 불경에 부산, 울산, 경남에 29개 대학교수 연구자 600명이 서명하면서 퇴진 촉구를 했습니다. 다 이 사람들은 실명입니다. 실명 여러분 대학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이들이 막으려고 하는 대학가의 퇴진 투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옮겨와야 됩니다. 부경대 등 부산 지역 7개 대학에 이어서 경북대학도 퇴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대자보를 크게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 보면 반가우실 것 같아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사진입니다. 경북대학에 붙여있는 사진입니다. 경북대학 당국은 이건 뜯어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학에서 대학 당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지시와 오다가 내려왔는지 하여튼 이 게시물과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완전히 짓밟고 있습니다. 당국대학 윤석열 레드카드 나가라 게시물 색출 작업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참 나와 뭔 색출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국대 대학본부 무엇을 색출하겠다는 창원대학 명태균 게이드비판하는 대자보 10여 개를 하루 만에 강제 철거 했다고 명태균 이가 창원대학에 1억을 후원한다 그랬는데 한 2천만 원 했다고 그래요. 대학본부에서는 아 명태균 2천만 원 돈 준 선배 그러니까 이 대자보 이 센터 없애버려 그런 모양이죠. 창원대학 교수들도 지금 시국선언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알려진 사실이면 부경대학 퇴진 투표소 설치했다가 경찰 200명이 몰려들어왔고 학생들을 개같이 끌고 나갔죠. 학교 현장이 민주주의 파괴 현장이 되고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각아 봐 한 번 어떻게 되나 끝이 전두환이 어떻게 됐니 박정희가 어떻게 됐어 학생들 탄압하고 민주주의 파괴 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를 모르니 잘 반말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은 나라와 국민을 여태까지 구해왔습니다. 3.1운동 때도 앞장섰던 애국 학생들 일제강점기의 광주학생운동 신의주 학생운동의 궐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4.19혁명은 185명의 학생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독재정권은 끝이 났습니다. 하와이로 튀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허정 과도 내각이 봐준 거죠. 하와이로 도망갈 수 있도록 미국하고 70년대 유신방 반대 투쟁 주요대학들이 다 읽어놨죠. 감옥에 보내도 군대에 강제로 보내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정의와 용기 독재정권과 싸웠습니다. 79년 부마항쟁도 PK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PK지역에서 일어난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요? 윤석열 집단이 부산대 마산대 학생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80년 광주항쟁도 계엄령 떨어졌을 때 전남대 학생들이 시작하면서 광주시민들이 같이 가세했습니다. 80년대 반독재투쟁도 마찬가지였죠. 박종철 이한열 열사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대학이 궐기하고 전도항과 싸우면서 그것이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넥타이 부대 온 국민이 같이 했습니다.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윤석열 집단은 기억하지 못하겠죠? 기억하고 싶지 않겠죠? 경찰 권력의 추구였던 경찰 민주화 이후에 민중의 재판 지팡이로 재탄생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권력의 추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찰이요. 다시 또 오역과 오역의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경찰 지도부. 오직 승진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남대문 경찰서장 지난주 경찰청장 조기호 당신들의 미래가 제 눈앞에는 보입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경찰이 나중에 자기 희생하고 선도적 투쟁을 했던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그 역사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서서히 서서히 불이 담겨지고 있습니다. 확 붙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